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님 오늘도 충실한 시황, 묵직한 시황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죠.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실제로 시장을 지켜보는 것보다 김과장님 설명 쭉 들면 내가 오늘 지켜본 시장이 이랬었구나 라고 복습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강, 후약 이런 분위기였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 이게 약세장의 특징이 그렇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강세장일 때는 중간에 차익실현이 나와도 그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전략, 후강인 거고요. 지금은 반대겠죠. 전강, 후약 기대감을 가졌으나 거기에다 대고 차익실현을 하는 그런 매도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하락이 되는 거고 또 하락할 때는 신용 물량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급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시장은 괜찮았어요. 오늘도 코스피는 0.49%, 코스탁은 0.36%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금융투자에서 매수세가 아침부터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끝까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금융투자의 차익 매수 자금, 이 부분들이 유입이 됐고 대부분의 업종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보다는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금융투자의 차익 매수, 한마디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패시브 자금은 코스피 200, 전반적으로 다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고요. 보통 패시브 자금은 어떨 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을 사자 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인덱스 펀드의 자금이 들어오면 그게 당연히 코스피 200을 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익거래, 차익거래를 할 때 시장을 매수하는. 왜냐하면 차익거래라는 게 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반대 포지션을 하는 거잖아요. 현물로 해야 되니까. 네, 그걸 똑같이 현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물이 오버했으면 선물을 팔고 그만큼 현물을 사고. 그래서 이제 선물을 보시면 코스피 200 선물이죠. 현물도 코스피 200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양호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이 2,979억, 약 3,000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융투자가 무려 4,511억 원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매도한 거잖아요. 누가 매도했냐? 오늘 연기금이 매도했습니다. 1,615억 원. 그러니까 오늘 여러 주체가 있지만 여러 주체 중에서 눈에 띄는 두 주체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었고 이 중에서 이제 금융투자는 매수 차익 거래로 매수가 들어왔다면 반대로 연기금은 거기다 대고 매도를 했다. 이렇게 기관 수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의 내수부양 분위기로 좀 변화하는 게 느껴지시죠?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 2단계, 2.5단계 이렇게 강화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1단계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부양 관련된 내수 패키지, 소비 패키지 관련된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오늘도 대통령이 지금이 마지막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 놓치면 다음에는 돈 넣어도 별 효과 없을 것 같다. 그런 언급을 했던데 맞아요. 시기 놓치면 똑같은 돈 넣어도 잘 안 움직이죠. 그게 맞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만큼 지금 경제 성장, GDP가 위험 조짐이 보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경제 관료들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제 동향을 종합을 봤을 때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경제 GDP가 안 좋게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OECD 대비 올해 GDP가 선방하고 있다라는 그런 타이틀이잖아요. 그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수 패키지를 동원을 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수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어요. 유통주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주가 되겠죠.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하이마트도. 그동안 보지도 않았던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약 2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주머니에서 돈을 더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쓰게 정부가 또 기름을 부어준다는 개념이니까. 여행 못 가니까 여행 갈 돈 다 백화점에서 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나름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워낙에 이쪽 섹터는 매도할 만한 그런 매도세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매수를 하더라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바닥에서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유통 관련주, 의류 관련주가 오늘 강했고 원화 강세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원화 강세는 위안화 강세의 편승에서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미국의 대선이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향후의 경제 지표에 안 좋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원화 강세는 수출주에게는 어쨌든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반대로 내수 쪽, 수입을 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원화 강세가 나타날 때 내수주들이 강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분위기가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그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주보다는 내수 관련주가 최근에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 그리고 오늘까지 코스닥이 7거래일 연속 은봉이에요. 네. 네. 7거래일 연속 은봉인데요. 10월 8일부터 오늘까지 이 은봉이 나타나면서 약 6.1% 지금 코스닥 같은 코스닥 기준으로 6.1%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전에 이렇게 조정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한 달 좀 안 됐죠.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연속 8거래일 연속 은봉이 나왔을 때 이때가 11.7%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이때 기준에서는 지금 하루가 모자르죠. 예를 들어 내일 하루 정도 더 하락하면 똑같이 8거래일 연속 은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락폭을 보시면 이전에는 11.7%인데 오늘까지 6.1이면 그럼 내일 하루에 뭐 한 4%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지난번보다는 이 하락폭이 더 강하진 않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는 왜 내렸었죠? 지난번에요. 9월 초에 이제 BBIG를 위시로 한 그런 테마주들이 가장 강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장의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슬슬. 네. 그때부터 이제 대선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한 불허가 나타나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저희 또 3억 대주주 이 부분도 같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난번 9월달과 지금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낙폭이 그때보다는 좀 작다. 그런데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을 칠 때는 강하게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또 투메가 물량이 나와야 그걸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거꾸로 얘기하면 질질질 밀린다라는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대로 된 바닥이 아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상당 기간 더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 대선이 정말 이제 11월 3일이니까요.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또 저희의 대주주 부분도 역시 계속 다가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전 하락 음본과 거의 이제 기간이 다가오는데 낙폭은 아직 크진 않다. 그런 부분. 물론 그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또 많이 하락한 업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마감 후에 중요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실적 언제 발표할 거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동시에 기타 경영상 자율 공시로 3분기 실적에 세타 GDI라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공통으로 쓰이는 내연기관 엔진이 있어요. 이 엔진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리콜하고 이제 리콜 특히 미국 중심으로 리콜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충당금을 3분기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는 약 2.1조 원 기아차에는 1.26조 원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지금 컨센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물론 언젠가 그 충당금이 될 만한 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 시점에서 그러면 확정 지어서 충당금을 3분기에다 반영을 시킬지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리가 좀 되겠죠. 그게 충당금 전체입니까? 그 각 현대차 기아차의 각각 세타 엔진과 관련한 리콜은 그 리콜은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번에 다 떨어버리겠다는 거죠. 회계 처리를 이번 3분기 하겠다는 거죠. 이미 투입된 비용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미 그동안 투입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거고 감가상각을 권하는 거고 앞으로 할 게 있으면 그건 미리 잡아놓겠다. 그걸 이제 미리 잡아놓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를 이번에 다 반영시켜서 그냥 끝내는 건지는 충당금 개념이라면 미리 잡아놓는 걸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시점이냐는 거죠. 저는 거기에 의문을 삼는 거고 이 의문을 삼는 이유는 정의선 부회장님이 회장님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새 뉴스플로우에 나오는 것들이 지배구조 관련된 현대 기아차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2017년인가 18년도에 한번 하려다가 실패했죠.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장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 이슈가 나오는데 그럼 현대 기아차에서 회계 처리를 이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의선 부회장님이 회장님 되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실적 좋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증여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지배구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배구조 이슈와 연결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봅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글로비스를 팔고 모비스를 살 거니까 모비스가 현재는 지금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현대 모비스를 제일 윗단으로 지주회사로 올려서 이제 하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각자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를 분리해서 그거를 합병해서 그렇게 올린다라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식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어떻겠는데 외국계 그때 잘 안 됐던 거는 현대차가 중심이 돼야 된다. 니네 그룹 현대차가 중심 아니냐. 그런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보면 아직 이제 어떻게 지배구조를 갖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기아차의 회계는 깔끔하게 이번 3분기에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공시해서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거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전문가적인 시각의 내용은 내일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려면 이제 사야하는 지분들 즉 현대차든 그게 기아차든 모비스든 사야하는 피합병 대상이 되든 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그런 회사 주식은 주가가 좀 내리면 좋긴 한데 근데 그건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예전에 삼성그룹이 삼성불산 레미안 수주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누르듯이 계속 그렇게 눌러야 되는 건데 이번에 빅배스 한 번 한 걸로 그게 잘 눌러질까는 잘 모르겠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들여다볼 필요 있네요. 좋은 포인트이시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이 3분기 GDP를 발표를 했거든요. 중국? 잘 나왔어요? 중국이 4.9%로 나왔는데 예상은 5.2%였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못 미쳤지만 2분기에도 중국이 3.2% 플러스가 났고요. 이번 3분기에 4.9%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착륙하면서 잘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온 이 지표로 판단하면 물론 여기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중국 경제 지표를 누가 믿냐 이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나온 걸로는 지금 가장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오늘도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BBIG 관련돼서 여기 지수 관련된 ETF 가장 먼저 나온 게 타이거 ETF거든요. 타이거는 이제 미래세 자산 운영이 하는 ETF고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 BBIG 관련된 ETF가 5종이거든요. 이 5종에 총 4천억 원 넘게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4천억이 넘었다라는 기사가 검색해보면 나오실 거예요. 각각 이제 대표 5개가 된 이유는 다들 아시죠? 바로 이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 이게 4가지 섹터인데 그 4가지 섹터 대표 3종목들을 모아서 또 하나 만든 게 종합지수 같이 만든 것까지 해서 5개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지수 역할을 하는 타이거, KRX, BBIG, KNUDIL ETF에는 1,542억 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ETF에는 1,769억 원, 바이오에는 248억 원, 인터넷에는 251억 원, 게임에는 224억 원이 돈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 ETF를 그만큼 사는 분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설정액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 ETF를 매수를 한다. 최근에 이쪽이 많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조정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0.22%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346.74포인트 반면에 코스닥은 822.25포인트 1.39%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상승했던 이유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도 오늘 어쨌든 매수는 했어요. 471억 원, 기관이 2,973억 원, 개인만 3,517억 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 이 두 종목이 외국인 매수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KB금융, 호텔실라, LG이노텍, NC소프트, 신세계 순서대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포스코, 요새 기관들이 포스코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최근에 주가도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전체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바닥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기관들이 매일같이 사고 있는 종목이 대표 종목이 포스코라는 거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 현대백화점, KB금융, 하나금융, SK하이닉스, 신세계 순으로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신세계 롯데쇼핑, 유통주 이런 쪽을 동시에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신세계 롯데쇼핑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 매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급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아쉬운 주체는 당연히 기관이죠. 외국인은 265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만 또 오늘도 1029억 원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지금 요새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코스닥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코스닥 조정의 주 이유라고 우리가 아직 개인들이 파는 건 아닌가 보죠? 네. 개인들이 판다기보다는 일단 기관들이 먼저 지금 최근에 하락의 주체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물론 파는 개인들도 있습니다만 순매수가 아니라고 개인이 아예 안 팔았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대주주 3억 요건 때문에 주가가 내린다고 표현하려면 개인들이 팔기 시작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 이것 때문에 먼저 팔기 시작한다는 해석이네요. 그런 것도 일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각에서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이 있다. 그런 언급도 있거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모 청약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한 주 두 주밖에 못 받았잖아요. 1억 기준으로. 그런데 이것을 벤처 관련된 공모주 펀드에 내가 투자를 하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미명 아래 돈이 이제 4천억 원 넘게 코스닥 벤처 펀드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요새는 개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셔서 바로 이제 공모가 끝나고 나서 바로 환매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각 자금들은 락에 걸려 있잖아요. 보호 예수가 걸려 있죠.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들어왔는데 막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매도를 할 수 없으니 다른 코스닥 종목들을 매도한다. 그런 이제 논리를 피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빅히트는 내렸습니까? 오늘도 내렸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도 좀 아쉽지만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 상위 종목에서 바이오 종목, 그 다음에 KMW나 엑스테크 같은 5G 종목 그리고 YG엔터나 삼강 M&T 같은 미디어나 풍력 관련 주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 매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팔았냐 많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젠텍, HFR, 5G죠. STPAM, SM, 레고캠 바이오, YG엔터. 엔터주를 지금 기관이 팔고 있고 바이오로 팔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10.1조. 지난 금요일보다 0.8조 원 줄었고요. 코스닥은 무려 2.1조 원이 줄어서 8.3조 원까지 거래대금이 내려갔어요. 그만큼 지금은 되는 테마가 거의 없고 거의 이제 좀 손 놓으신 분들이 좀 많다.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거래대금으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 재개 소식 때문에 유통을 중심으로 한 내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이 6에서 7% BGF 리테일, 신세계 GS 리테일이 4%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국, 일본, 미국까지 디지털 화폐에 대한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가상화폐가 생각보다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관련된 종목들, 우리 기술 투자가 장중에 상한가도 갔었고요. 28% 넘게 상승했고 BT1,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기존의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오늘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패시브 자금도 들어왔지만 이제 하반기에 실적도 괜찮으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금융 섹터잖아요. 그래서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가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리치 화재 4% 이상, 친한지주와 삼성 화재, KB금융 3% 이상, 현대상, 삼성증권도 2%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연속적인 하락, 상장하고 이제 첫날부터 하락을 했죠. 물론 공모가 대비해서는 아직도 위에 있지만 공모가는 13만 5천 원. 맞습니다. 오늘은 20만 원은 깨졌나요? 19만 몇 천 원이었군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이제 며칠 만에 최고가 대비? 네, 최고가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빅히트가 5.74%, JYP 엔터가 3%, YG 엔터가 2.7%, SM 1.46% 등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미디어 엔터가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재선 후보의 아들의 스캔들 이슈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일 때는 이메일 스캔들이 계속 이슈가 됐었죠. 이번에는 이제 아들 스캔들이 이슈가 되면서 한창 격차가 벌어지던 지지율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조 바이든 관련된 정책 테마로 많이 이제 기대를 받았던 신재생에너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근데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일단 좀 빠지지만 예를 들어 수소를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한 카테고리에서 수소가격이 앞으로 굉장히 떨어질 거다. 가스 가격이 연동되는 가스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3거래일 연속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가스값 떨어지는데 가스공사는 왜 올라요?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아 사오는 거니까? 해외에 지금 카타르나 이런 쪽에서 들여오는 장기 공급 계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만료가 된대요. 근데 그거를 대체하는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그 수요를 충당을 하고 그 가격도 역시 지금 들여오는 가격보다는 싸게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수소 안에서는 이제 뭐 하락하는 것 이렇게 상승하는 것 나눠진 것처럼 최근에 늦게 발동 걸린 탄소배출권 이슈 종목들은 오늘도 쎘거든요. 오늘도 뭐 케이시 코트렐이 8.52% 한소음 데코 3.64% 상승했고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탄소배출권이고 탄소배출권 관련 종목들은 어떤 연결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한솔그룹이나 이건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랑 좀 관련이 나무 많이 심는 회사들이라? 네. 그게 이제 탄소배출권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케이시 코트렐은 연료저감장치를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탄소배출권 관련된 그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회사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로 좋았던 섹터가 풍력이었는데 풍력은 오늘 전반적으로 크게 오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업종 그러니까 그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종목 안에서도 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슈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몇 거래일 하락이라고요? 연속? 7 거래일 하락입니다. 굳이 그 기록 안 깨도 되는데 올해 기록을 내일은 또 어떨지 좀 봐야 되겠네요. DB금융투재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김현강 tas Nikon 경제에 thunderbird 김현강 김일